Q. 상상화제 주전 센터 안녕하세요. 상진이가 올 상상화제 주전 센터 이기니까 기분 어때? 오늘 솔직히 내 스스로한테는 진짜 만족 못하는 경기인데 그래도 형들이 또 내 볼을 처리해줘서 그나마 좀 잘 버틸 수 있던 것 같아. 워낙 영혼 팀이라 책임감이랑 부담감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상상화제 주전 센터는 너한테 어떤 의미야? 예전 어렸을 때 생각하면 원래는 꿈이었어. 그런데 막상 이게 다가오니까 솔직히 부담도 많고 좀 어려운 점도 있는데 이게 시작이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 실전화기 언제 보고 못 봤어? 우리 카드 광호 형 하는 것 같은데 네. 광호 형이 춤추는 거 봤어. 실전화기에 관련된 포키 추억이 있어? 초등학교 때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들리더라고. 만약 팀에서 실전화기 통화한다면 누구랑 살리고 싶어? 굳이 해야 된다면 태환이 형. 그러면 다음에 한번 이렇게 볼까? 그래. 해볼게. 마지막으로 팬들한테 전화 메시지 남겨줘. 지금 이제 코퍼컵 이게 다가 아니고 아직 우리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 컵 대회만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 말고 이제 시즌도 앞으로 끝까지 꾸준히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 제 인터뷰를 공유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이 사인벌을 드립니다. 많이 공유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봐봐. 수고하셨습니다.